반갑습니다 아 죽겠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팬카이 감사하고요 팬카이 고맙습니다 해수우님 감사드리고요 기도야 100개만 싸봐라 야 꿀기도 100개 빨리 싸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채은님 감사합니다 아 충전중이야 어키 기다려 아이고 우리 또 오비님이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이아미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너가 표고 보낸 친구구나 그래 그래 되게 비싼건줄 알았다 검색해보니까 15,000원짜리더라 표고가 되게 비싼 버섯인줄 알았는데 얼마 안하더라구 잘 먹었다 그래 아 우리 또 AK47이 또 100개를 나 있다 나 있다 야미 고맙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냥 표고랑 아 화고랑 다르다고 어 그래서 화고를 보냈다고 어 그래 알겠어 근데 왜 욕을 해 괜히 찔리니까 욕하네 네빙이 어서오고 반갑다 어서와라 얘들아 아 왜 욕이 나와 아 저도 지랄하니까 아니 그래 그래 표고 맛있게 먹었다 임마 어 그래 이따 표고 먹방이나 하자 니가 선물해줘 아 우리 또 기두가 그래 우리 기두 고맙다 어 방송 기다렸냐 기두야 기두야 형 방송 기다렸어 음 아 퀵뷰 좀 달라고 그래 그래 퀵뷰 줄게 퀵뷰 좀 줘라 랄프야 아 반갑습니다 아니 나 오늘 뭐 축구하는지도 몰랐고 나는 원래 그런거 신경 안쓰고 방송 켠다고 얘기했잖아 어 그래서 방송 켠거구요 별 의미 없습니다 예 많이 볼땐 많이 보고 적게 볼땐 적게 보고 그런거니까 저는 그런게 의미가 없어요 또 해수호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우리 해수호가 100개 나 있다 나 있다 얌이 고맙고 어 방송 자주 켜라 축구같은거 안보니까 그래 방송 자주 켤테니까 너는 팬가입이라도 해라 음 음 음 아 욕해주라 어 팬가입해라 팬가입하면 바로 욕해줄게 바로 욕박아줄게 우리 도느리 10개 고맙고 똥바지 빌드 야무줘 음 아 똥바지 빌드? 아 내가 축구 끝나고 나서 내 방송으로 이제 넘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 이때 켠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텐데 너네 그 병이다 얘들아 어 난 원래 11시가 고정 생방송 시간대야 어 아 우리 또 꿀꿀보가 또 100개를 나 있다 나 있다 얌이 고맙고 어 어 어제 아름이랑 외질이랑 놀았다고 예 안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제 여캠들 어 그 어제 뭐 멤버가 멤버가 내가 알기로는 그 세희님 그리고 어 세희랑 외질이랑 아름이랑 봄이랑 어 채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이렇게 놀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 남자들은 어제 어제 그 풋살 끝나고 창현영 나 뭐 좁구 또 그리고 성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창현영 집에서 어 얘기했어요 그냥 창현영 집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놀다가 그러고 술 한잔하고 했습니다 예 아 창현영 집에다 내가 코딱지를 묻혔다고 어 어 그래 음 잘 됐네 아름이 이제 인싸 됐다고 음 어제 아름이가 이제 처음으로 방송한 방송하고 나서 그 그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아름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구요 예 팬카이 감사하구요 어 아 그렇게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아름이랑 외질이랑 뭐 봄이랑 세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고 어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지금 아름이는 안방에서 예 지금 오늘 휴방이라서 넷플릭스 보고 자빠져 있습니다 예 아름이가 인싸 됐으니까 이제 떠나겠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우츠비는 참 병신이야 아 우츠비 같은 새끼들은 참으로 병신이야 음 음 우리 혜수호 10개 고맙고 음 이게 뭔 꼴이야 형이 창현형이랑 친해질줄을 꿈에도 몰랐네 뭐 창현형이랑 나랑 뭐 앙숙도 아니고 창현형이랑 나랑 나쁠게 없어요 예 비글즈 멤버 내에서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없어 진짜 없어요 예 어 진짜 친구들 같아 이제 음 코트형 고딩 bj중에 아 너 닥쳐 그냥 팬가입하고 얘기해라 어 그렇게 장문치려면은 팬가입하고 어 장문쳐라 음 형 보면서 원서 쓰는 중인데 얼굴부터 재밌어서 집중이 안됐네 음 음 원서 쓰고 있어 음 무슨 원서인데 대학원서야 고딩이냐 너 준아 봤어요 네 못봤어요 음 음 사쿠란보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성인이구 일본대학원서야 음 일본대학교 갈라고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 어 일본대학 가려고 그래 빨리 우리나라를 떠라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맞는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좀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예 예 사쿠란보가 뭔데 내가 또 알아봐야되냐 굳이 내가 인터넷 켜가지고 사쿠란보 봐야되냐 음 안봐 우리 또 꿀기두가 또 100개를 텐션 올리라고 내가 왜 소룡이도 아니고 내가 왜 텐션을 올려야돼 나 원래 말할때 어 개인방송에서 딱 요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펜코의 사쿠란보를 쳐보라고 음 음 그게 요즘 새로 유행하는 그런 요소야 지랄났다 지랄났어 그래 한번 보자 뭔데 사쿠란보가 뭔데 그래 아이고 우리 또 퍼포먼스가 또 100개로 팬가입을 통큼 팬가입을 야미 너무 고맙고 어 우리 또 혜수가 또 100개를 이렇게 야미 너무 고맙고 어 킥뷰 줄게 다 어 아 나 요즘 살 빠진거 같애 구라가 아니라 요즘 이제 몸쓰는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야구아 했을때부터 내가 조금조금 빠지고 있는거 같애 얼굴 보면 모르겠냐 솔직히 인정 우리 불꽃남자님께서도 100개를 야미 고맙습니다 자 야 랄프야 네 사쿠란보 니가 찾아봐 이만희의 사쿠란보를 찾으래 찾아가지고 매체보시면 돼 어 매체보시면 돼 오케 바로 링크 딱 들어갈게 네 형이랑 똑같이 사쿠란보를 모르는 사람을 한 명 있더라구 아 아 남순이도 사쿠란보가 뭔지 몰라 사쿠란보가 뭔데 이거 사쿠란보 이 분은 진짜 이쁘신거 같애 어 어 어 뭔데 아니 링크를 줘 요즘 이게 뭐 유행인가 보네 사쿠란보를 남순이한테도 물어보네 음 리액션이야 음 저한테 뭐 대상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거 같더라구요 네 그 기대를 빨리 버리 저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저도 신경 안쓰는 그 예 저도 리스트에 올라있는거만 그냥 확인했었지 예 여러분들이 얘기 안해줬으면 저는 몰랐을거에요 솔직히 예 아니 애들이 또 카페에다 그럴려고 그러더라고 어 니까짓끼야 이 씨발냐나 일로와 개새끼야 뒤질래? 존만한 새끼야 어따 대고 이 개새끼 니까짓끼래 너 니까짓끼 뭔데 그딴 채팅쳐 개새끼야 네 저 새끼는 바로 채동 한번 줄게요 흠 흠 흠 아 그리고 그 48시간 방송은 그냥 족구 혼자서 씨부린거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 예 아무도 신경 안쓰고 예 저희도 48시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알지 않나요? 48시간 하겠습니다 100시간 하겠습니다 뭐 24시간 하겠습니다 해도 예 내가 얘기한게 아니잖아 뭐 물음표야 내가 얘기한게 아니잖아 음 음 아 갑자기 왜 물음표야 아 족구한테 48시간 하라고 하세요 저는 안해요 예 저희는 다 안하기로 했어요 음 무모한 그런 저 시간 약속을 걸고 하는거 원래 그 족구가 하는건데 음 음 음 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거지 음 나라 그만쳐라 음 음 그만쳐라 아들 어 디지기 싫으면 그만쳐 음 코트님 주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뭐 주나랑 저랑 막 자꾸 뭐 이간질한 애들 있던데 예 그런 새끼들이 이제 바로 뜬금없이 갑자기 방송의 흐름이랑 관련 없이 갑자기 주나 얘기 꺼내면서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지 한번 이끌어내보려고 이간질 한번 해보려고 근데 세게 얘기하면 강퇴당할거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로 순화시켜서 물어보는 너같은 임방길러 개새끼들 어 그냥 속내가 다 보여 네 시꺼먼 그 속내가 비응신아 내가 막 주나시라고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미야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으 으 으 이만기 끊었다 하니까 안봐 뭐 요즘 보지도 않고 그냥 뭐 팬코드 요즘 잘 안보여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좀 팬코드 안보게 안보고 저희 카페 저희 카페나 보지 요즘 안 보는 것 같아 펜코나 임방겔 둘 다 안 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요즘 임방겔도 안 보고 왜 펜코도 안 볼까 둘 다 안 봐 요즘은 왜 그럴까 그냥 귀찮아졌나 봐 그런 거 보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따분해 맞아 그런 거 보는 게 슬슬 따분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방송에서 오늘의 이슈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보는 것 같고요 대학님들 약 좀 먹겠습니다 제가 약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너 이거 이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라 랄프야 약을 안 들고 다니냐고 항상 창현 형네 집에서 청락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뭔 뭔 에너지 낭비야 그게 오메가랑 종합 비타민 오메가 그리고 저 뭐냐 유산균 그리고 하나 뭐지 이게 탈모약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 그 노니주스 몸에 염증 수치 떨어뜨리려고 먹는 거 돼지들은 몸에 염증 수치가 있어요 예 이제 좀 기름에 튀긴 거라든지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걸 좀 몸에 이제 하다보면은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예 그래서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럴 일이 있어서 이제 노니주스 먹고 나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예 괜찮습니다 방제는 왜 자기야 뭐해야 오늘 방제요 아름이가 이지랄하던데요 맨날 남자친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목이다 자기야 이지랄하고 오빠야 막 이지랄하면서 애교 아양 떨던데요 그래서 그냥 그거 똑같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장난 아니고 할 거 없어서 방제 이걸로 했고요 예 여보야 이지랄하고 죄송한데 130kg 아니고요 예 올려치기 하지 마시고요 하 준아 저격한 줄 알고 있어서 처음엔 나가리 닥치고 나가 이 씨발련아 병신새끼야 어떻게든지 준아 얘기 꺼내가지고 이간질 할라고 병신같은 새끼 콜업 엔딩 다 봤어요 봤었잖아 미션 중에 중간중간에 세 가지 루트가 있고 그렇지만 장교 죽이는데 독살로 죽일 건지 이간질에서 죽일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 세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내가 잘 자세히는 안 했었던 것 같아 생방송에서 이제 엔딩 보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엔딩이 두 개잖아 핵폭팔로 핵폭팔로 유럽 초토화돼서 뒤지든가 아니면은 그 MI6랑 손잡아가지고 걔네들 죽이든가 어쨌거나 좀 불쌍하더라고 이번 콜오브듀티 콜드워 주인공은 이 정도로 건우 언급하는데 러노하는 이유는 오늘 또 몰래온 손님이기 때문인가 뭔 소리지 저 새끼는 내가 보니까 좀 건빵 새끼들은 좀 쓰잘데기 없는 방송의 흐름이랑 전혀 관련 없는 개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좀 건빵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건빵연합회 여러분들 아 길다 길어 이 씨발 새끼야 좀 줄여라 이 개새끼야 아 한두 줄만 써 뭐 이렇게 네 줄이나 써가지고 니 글을 자꾸 읽게 만들어 어 한두 줄만 써 인마 좀 함축적으로 좀 요약 좀 해봐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떡볶어비 같냐 나도 빅듀전 음 또잉이도 줄게 또잉이도 줘라 음 똥잉이는 저 나 그거 안 해놨네 구독 좀 해라 똥잉아 어 방송 자주 보는데 구독을 안 해놔 아 카페 정지당했어? 음 카페 정지당한 거는 쉽게 안 풀어준다 친구야 너 자꾸 건빵 무시하면 확 팽감해버린다 아 그게 아니고 건빵 애들이 그게 있어 보니까 좀 쓰잘데기 없는 방송의 흐름과 전혀 관련 없는 개소리들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건빵들이 솔직히 채팅 치면은 착한 척하는 비제이들은 아 내 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봤는데 잠깐만요 이러고 보거든 솔직히 나는 성격이 솔직하잖아 그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비영신 새끼들아 눈치 좀 있어라 눈치 좀 어 채팅창 지분을 지들이 다 차지하려 그래 개 새끼들이 자 아무튼 우리 린도가 또 111개로 팬가입을 나 있다 나 있다 어 얌이 고맙고요 아 오늘 성태도 휴방이고 조쿠도 휴방했네 맞지 아 성태 지금 하고 있어 아 역시 성태 성실해 어 음 이뻐보여요 요즘 아름이가 원래 존나 못생겼었는데 좀 이뻐보이더라구요 예 최용만 닮아갖고 원래 좀 약간 턱돌이 새끼였는데 요즘 아름이 굉장히 귀여워 보입니다 예 뭐 요즘 자꾸 사심충이 돼가네요 아름이한테 어 둘 다 비스무리한데 내가 봤을 땐 용르 상한가가 좀 더 어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 용르가 주식이 좀 그거 아니야 주식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어 한 5년 6년 한 10년 정도 하다보면 진짜 주식도 는다던데 어 경험이 많아갖고 계속 잃고 잃고 하다가 나중에 돈 따는 법을 알게되고 깨우친다고 하던데 주식도 생각해 감사합니다 벌써 1억 넓게 잃었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는거지 그 1억이라는 돈의 그 교육비라고 해야되나 뭐라 그래야 되냐 얘들아 그거 보고 어 뭐라 그러지 얘들아 그 교육비 아니 그 배우는 비용을 뭐라 그러냐 얘들아 음 야야야야야 근데 매니저들 왜 또 손넘냐 야 매니저들아 왜 내가 장문쓰는 건빵들 그냥 욕하고 이렇게 하는거는 그냥 내가 그냥 방송적으로 이렇게 건빵애들한테 그냥 저게 하는건데 왜 장문썼다고 강태까지 갈기냐 어떤 새끼냐 어 적당히 해라 무슨 내용이었는데 뭐라 그랬는데 모기 홍보새끼였다고 뭐라 그랬는데 철구 대상 그러게 철구 엔터테인먼트 거기 들어갔던데 아 아 방송 홍보하러 갔던 사람이었어 어 읽지마 강태 잘했어 음 홍보하는 새끼 강태해야지 어 잘했어 메이저들 난 혹시라도 그냥 장문 쳤는데 이제 내가 자꾸 욕하고 하니까 니들이 좀 거기서 좀 뇌절해가지고 그런줄 알았지 어 확실히 우리 매니저들이 그게 있어 그 그게 있어 뭐라 그러지 뭐가 있다 그러지 아씨 지조 아니야 그 뭐라 그러지 그게 있어 어 유돌이가 있어 융통성이 있어 애들이 어 뭐 눈을 찍찍 끄어 다람이 개새끼 이 새끼 이거 가만 보면 너가 제일 내용 많이 해 다람아 어 남들 욕할 때 너 같이 따라 욕하잖아 어 강단이 있어 아 그렇지 이 새끼들 굉장히 똑똑한데 어 어 상당히 똑똑한데 이 새끼들 이거 어 요즘 말을 왜 족도 못하냐 아 그러니까 그러게 아 시발 또 토크온 해야 되나 토크온을 안 하게 되면 말을 못 해줘 얘들아 미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따 토크온 해야겠다 음 제갈이 삼았더니 머리가 통기였네 아냐아냐 머리 맞아서 그런게 아니라 토크온 하면서 얘들이랑 많이 싸워야 이제 말빨이 늘어 많이 안 싸우고 그러면은 말빨이 안 된다 그래 되나 어 이 말하는 것도 자꾸 부딪치고 자꾸 갈등을 해야 돼 어 일단은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아 극락 좀 그만쳐라 얘들아 어 나 이제 머리 좀 많이 길었네 이제 슬슬 머리 좀 자를 때 됐다 나 이제 금광연아 씨한테 한번 머리 한번 잘라보려고 어 남자 머리를 잘 알드만 당근의 토끼님이 또 이렇게 100개를 토크온 하자 이야미 고맙구요 나락도 극락도 그만해 얘들아 코쿠람보 고쿠람보인가 그거 아 나이씨발 알았어 어 랄프가 정리해놨네 이마니 나무늘봉순 서리 뭐 이렇게 있네 오케이 알았어 쏘대장 것까지 다 있네 오케이 바로 확인 바로기 어디보자 이게 뭐야 랄프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죽쳐진 봉아리가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이야미 고맙습니다 아 아 이게 이게 사쿠람보야 자 랄프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알게 모르 mult année 랄프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다 아마 3 으 음.. 이게 사쿠라 안보야 흠흠 크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세대 차이야. 내가 이제 34인데 요즘도 10대 중반 후반 얘네들이 솔직히 유튜브 내에서 좀 큰 파일을 차지한단 말이야. 10대들이. 잼민이들 부터 해가지고 고딩들까지 조고딩들까지 이 나이대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 감성 이거를 내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아 그리고 또 망무가이님께서 100개로 팬 가입을 나이 또 나이 또 이야미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랄까 이해 안 가는 게 되게 많았는데 뭐 사쿠라 상당히 귀엽네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틀딱이라고 하지. 그치 이제 내가 나도 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을 하려면 어 이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또 트렌드 세트 아니겠습니까? 인반계에. 예.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버리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습득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좋다고? 오케이 알았어 할게. 이것이 바로 대중들과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유튜버들은 BJ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존나 이안 같던 던질까 말까 했을 땐 그거 진짜 족 같았거든요. 예. BJ 그 그 유튜버들이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던 던 던져 던져 이런 씨벌 그거랑 뭐 있더라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족같은 거 많았지 않았냐 얘들아 너도 해보라고 아 콩나물은 유튜브에는 유행 아니었지 아프리카에서만 유행이었잖아 씹나물 말고 아 PPAP 맞아 PPAP가 진짜 역대급이긴 했어 똔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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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 뭐였지 아가 더 펜 아가 더 파인애플 어 펜파인애플 애플펜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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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별게 이상한 게 유행이야 어 이게 시대의 흐름을 못 잡는 거야 어 내가 앞으로 뭐가 유행할지 모르는 거지 그게 어떤 족같은 요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은 해야지 저는 안 할 거고요 예 흐흐흠 저는 안 할 거고요 겨울왕국 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뭐 누가 봐도 웃겨요 예 겨울왕국 춤 같은 경우는 예 웃겨 그거는 그건 재밌어 아니 내가 뭐 철구라서 이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웃겨 겨울왕국 춤은 예 아 관짝림 관짝림 그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어 조쿠 뭐하냐고요 이번 주에 조쿠랑 같이 컨텐츠 할 게 있었는데 그 섭외 관련으로 해가지고 전화 아까 통화 잠깐 했었어요 집에서 그냥 외질이랑 티격태격 하면서 잘 있던데요 예 백님께서 또 백개로 이렇게 백개 감사한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이야미 감사합니다 음 아까 통화했었는데 어제 또 여자애들끼리 또 이렇게 술먹고 인천에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 옆에 아름씨 있지 바꿔줘봐 아니 뭔데 아 그럼 이것 좀 물어봐줘봐 형 어제 어디 어디 갔는지 약간 의처증 있나봐 어디 어디 갔는지 아름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외질애랑 말이 맞는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한 게 맞는지 그리고 갔던 술집 이름 중에서 뭐라고 아까? 랄프야? 그 그 숙제 한대 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뭐 이름이 한 두 글자로 돼 있는 데가 있었어 근데 거기 그냥 술집인데 이제 뭐 조커가 뭐 이상한 의심을 한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롤? 왜 왜? 롤 왜요? 어? 롤 왜? 감시 케이니까 감시 케이? 나 롤한지 좀 오래돼갖고 안될 것 같은데 했다가 존나 욕먹을 것 같은데 롤은 약간 나한테 그거야 PTSD야 어 외상후 스트레스라서 롤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음 아 잠깐만 채팅창에서 이렇게까지 야 뭔 롤이야 씨발 꺼져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니들끼리 싸우고 있고 코트야 감시 케이 한번 나가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근데 와가지고 물어본 건데 야 꺼져 개새끼들 안 꺼져? 안 꺼져? 롤 꺼져 롤 꺼져 이 지랄하면서 니들끼리 싸우지 말라니까 왜 그래 어 이 개놈은 새끼들아 도배 존나 한다고? 아 그냥 내가 안 나간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저 뭐야 롤 한지 좀 돼가지고 나 힘들 것 같아 롤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해 음 아 물론 감시트가 저 주최하는 거니까 당연히 욕 안 먹겠지만 내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롤은 내가 포기했어 왜냐면 나는 FPS는 좀 자신 있거든 근데 롤 같은 게임은 내가 다른 게임 웬만한 게임들은 잘해 곧 잘해요 솔직히 뭐 보셨잖아요 제가 또 어? 게임에 대한 또 그 견문도 넓고 어? 이해도도 넓고 게임 자체를 좋아하는 그 게임 먹기 때문에 어 이런저런 게임 내가 진짜 많이 하잖아 공포 게임도 하고 이거 좀 진짜 많이 하는데 어 근데 내가 AOS 장르 자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어 AOS 장르는 난 포기했어 빡세 AOS 장르는 30대가 하기 힘든 게임이지 않을까 AOS 장르 음 스팀 게임 같은 걸 곧잘 하지 스토리 게임 뭐 캠페인 얼마 전에도 콜 오브 뷰티라든지 종합 게임 그런 걸 좀 좋아하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FPS 게임을 좋아하죠 음 스토리 있는 거 아 오늘 올라온 영상 아 이거 난 진짜 나는 게임하면 안 돼 나 게임 영상은 안 올리려고 얘들아 아 난 확실히 게임 영상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얘들아 6시간 됐는데 지금 3.1만에 쉬라냐 얘들아 어 다른 것들 다 조회수 괜찮게 잘 찍히고 했는데 아 게임 영상은 애들이 안 볼라 그래 뭘 해도 어 재밌거든 재밌는데 왜 클릭을 안 할까 내 근본이 보이는 라디오 뭔가 코 어 또 저 뭐냐 성지합 창단 그리고 핫방 비글즈 또 여자친구랑 하는 그 뭐 코트콤 근데 생각해보면 난 유튜브 은근히 좀 많지 않냐 나 유튜브 무기 은근히 좀 있지 않아 나 미래가 촉망되는 유튜브 아니냐 솔직히 얘들아 봐봐 코트콤 있지 코우드 있지 그리고 전기 있지 그리고 비글즈 있지 핫방 있지 어 인정? 약발방 있지 그리고 아니 컨텐츠들이 좀 많지 않냐고 내 말은 어 아니야? 근데 내 걱정이 뭐냐면 수평 확장은 많아 수평 확장은 많은데 뭔가 수직 상승할 만한 그런 빡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한방이 없다 이거야 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가 수평 확장은 많은데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대박이 없어 그거 대박만 치면 솔직하게 말해서 3, 4개월 만에 막 백만도 찍고 그런단 말이야 구독자 수 기훈이가 버억으로 떴다며 예를 들어 그래서 뭐가 좋을까 다이어트 성공한 천만 뷰라고 하는데 천만 뷰가 찍혀도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 내가 내가 내 스스로가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 긍정적이야 나도 살 빼고 싶어 내가 빼고 싶은데 내가 안 빼고 있겠냐 얘들아 못 빼고 있는 거야 처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다들 인정하지 괜히 뿔 세우고 나한테 좆지랄 떨지마 다이어트 얘기 나오니까 내 얘기 듣고 얘기 좀 해줘 그런데 내가 걱정이 뭐냐면 살을 빼는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가지고 이게 잘 되면은 그 잘 될 확률이 있냐는 얘기지 그게 재밌고 재밌으면은 솔직히 난 더 많이 본다고 봐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 영상은 이게 보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살 빼는 게 재밌진 않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오 코트 저렇게 돼지가 몇 년 동안 돼지인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쫙 빠졌어 오 당연히 대박 치겠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어떤 그 백만까지 갈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길까라는 거야 나는 뭔 말인지 알지 어 내가 뭐 건강해졌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저 마라톤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까 극단적으로 자꾸 그 저기 하지 말라니까 얘들아 그 양부나 뭐라 그러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어 양 뭐라 그러지 그 양 뭐라고 하던데 양비론자처럼 어 그렇지 똑똑한데 이 새끼 역시 나한테 배운 게 많구만 어 양비론자처럼 행동하지마 양비론자 어 음 그러니까는 일단은 나도 내가 스스로 좀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사실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고백인데 걱정하실까봐 제가 오늘 진짜 열이 존나 많이 났어요 예 딱 철구가 겪던 딱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목이 붓고 관절 관절 부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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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예 관절 위아래로 다 그 근육통이 있고 머리에 열이 났었어 자다가 오후 5시쯤에 일어났는데 열이 엄청 났었어 그래가지고 와 존댓다 이거 철구 아팠던 너 그대로 아프네 이거 독감인가보다 어 그래가지고 병원을 원래 가가지고 저 링게를 맞으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아까 아름이랑 랄프랑 같이 그 샤브샤브 집 가서 밥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났는데 샤브샤브를 먹는데 몸에서 땀이 엄청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좀 춥잖아 근데 나 반팔 입고 그러고 땀 흘리면서 막 먹었어 먹고 나니까 뭔가 이 국물이 약수인가 진짜 어 먹고 나니까 땀 쫙 빠지고 나니까 안 아픈 거야 이 존나 신기한 거야 개소리가 아니야 진짜로 그랬대니까 오늘 그래가지고 나 방송하게 된 거야 원래는 오늘 만약에 내가 아파서 휴방이다 근데 이거는 서면으로 적어가지고 휴방이라고 얘기한다 이러면 나는 욕을 내가 많이 먹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는 아픔이거든 납득이 안 가는 아픔 이건 뭐냐 며칠 동안 쉬었는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딱 방송하는 당일이 됐는데 아파버리는 거지 어 휴방이 딱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파버리면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아픔이야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링게를 맞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공지를 올리려 그랬어 근데 병원을 안 갔어 왜냐 샤브샤브 국물 먹고 나니까 몸에서 땀이 엄청났거든 그걸로 아픈 게 나아졌다니까 이게 존나 신기한 거야 내 몸뚱아리가 어 이거 진짜 실화야 오늘 있었던 거 실화 존나 신기해 약간의 증상은 좀 남아있어 한 20%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방송할 정도의 컨디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 킨 거예요 여러분들 면역력이 존나 봐 어 샤브샤브 먹고 나왔대니까 진짜로 약순 가봐 샤브샤브 그 국물이 온갖 초록 채소들을 넣고 육수를 우려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고기를 담갔다 넣어서 먹는 거니까 이 건강에 좋은 거야 샤브샤브는 솔직히 뭐 나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기름에 튀긴 것도 아니고 어 이 새끼들 내 말 안 믿어주네 안 되겠다 아름이 증인 데려오게 아름아 아름아 일로 와봐봐 잠깐만 화면 꺼놨어 아 일로 와봐봐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어 아니 나 속옷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화면 잠깐 끌게 괜찮네 얼굴 이쁘네 앉아봐 아니 니가 얘기해봐봐 마이크를 줄테니까 오늘 오빠 샤브샤브 먹고 어떻게 됐어 아파가지고 나 오늘 휴방이었지 나올 예상이 어 어 오늘 휴방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땀 흘리더니 노폐물 다 빼고 갑자기 건강해졌어 봤죠 왜 샤브샤브 국물이 감기약 효과가 있다니까 진짜로 뭐 개소리야 오잉 어 어 자 무튼 자 적극주의님 감사드리고요 예 음 아니 맞다니까 아 씨발 오늘 진짜 땀 엄청 흘렸는데 응 형 이응즈은 나도 점심마다 샤브샤브 먹고 피부 좋아지고 몸가벼워 어 샤브샤브 국물을 먹어봐 진짜 감기 낫는다 깜짝 놀랬다 나도 내 몸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어 나 진짜 안되겠다 방송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이랬었거든 이 형은 화내는 손이 왜케 웃기냐 화내는거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코트라이저 음 개소리하지마 음 안돼 절대 게임은 안돼 어 이따가 그냥 뭐 나중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낮에나 그때나 게임 방송하지 오늘은 게임 방송 안할라구요 예 이 새끼들 또 샤쿠란보 얘기하니까 또 샤쿠란보도 올려놨네 아 이 씹덕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샤쿠란보 난 이게 제일 귀여운데 샤쿠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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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쿠야 最 attend창 적어 주면 기워라 聞いて 제irsty Hen 콜라보들한테ito 적어져있잖아 어 아무것도 재밌고 less 애더 스 이 분이 서리님인가? 이 분 몇 살이야 얘들아? 이 분 나 좀 눈여겨서 요즘 봤는데 목소리 좀 나 좀 약간 중독되는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더라 서른하나야? 아 진짜? 근데 왜 이모라 그래? 서리 이모 30대 넘어가면 다 이모가 되는건가? 근데 왜 도아한테는 이모라고 안해? 20대는 원래 누나라고 하고 30대는 이모라고 해? 이쁘면 좀 늦게 이모가 되는거야? 아 이게 다 유통기한 같은게 있는건가? 여자가 나이가 서른 밑으로 돼있는 서른 이하의 여비제이들은 누나가 호칭인데 거기서 좀 이쁘다 싶으면은 34살 35살까지는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있고 이쁘지 않다 우리 기준에 어? 그냥 그러면은 이모가 되버리는거구만 와 그럼 나는 아저씨야? 나는 근데 근데 왜 나한테 형이라 그래? 아재라고는 안하잖아 나한테 솔직히 아재 호칭 가지고 있는 BJ가 최군이랑 만마녀 인정? 난 좀 젊지 않아 얘들아? 응 근데 나는 좀 젊은 감성이 있어 영한 감성이 있다고 그랬었어 어 동생들도 그러잖아 나한테 코트형은 뭔가 인터넷 좀 이렇게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거 보니까 어 밈같은것도 곧잘 알고 이런거 보니까 코트형은 좀 젊은 감성이 있다고 어 그게 어찌보면 진짜 칭찬이거든 응 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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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왜 그러세요 어 여러분들 엥? 자 사쿠란보 상당히 이게 좀 유행이긴 하네요 근데 서리님은 좀 귀엽더라 목소리가 존나 귀여워 솔직히 이거 인정할게 이게 진짜 인정해야 되는게 눈눈안나 영상 그것도 보니까 존나 귀엽더라고 어 이분 말도 잘해? 어 핫빵도 잘하셔? 음 약간 핫빵 치트키 같은데 이분 진짜 어 서리님 그리고 아프리카 별풍성 깡의 실체 별풍깡 이게 뭘까? 이게 뭐냐 업자가 실제 가격 100만원어치의 유료아이템을 60% 저렴한 4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를 BJ한테 선물을 한다 어 최대 수수료 40%를 제외한 6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차익으로 20만원이 생긴 난 이게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별풍깡이라는게 어 이게 세탁풍이라고도 하더라고 이게 나 뭔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간다 예전에도 우리 이거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해 안되지 너네도 어 그니까 아 뭔 말이지? 넌 이해가 아니야 알 거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우리 또 박선창님께서 입벌 구개를 나이 또 나이 또 감사합니다 이야미 고맙고요 별풍선 깡 근데 별풍선 깡이 실제로 존재하긴 해 뭐냐면은 그거야 바람풍이라는게 있어 바람풍은 뭐냐 그러니까 별풍선 깡에 세 가지가 있어 내가 알기로는 바람 바람풍 바람풍은 뭐냐 내가 내 돈으로 별풍선 충전을 해 타 계정에 그렇게 해가지고 매니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매니저나 아니면 좀 자기 아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계정으로 풍 풍이 풍을 부른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풍을 쓰는 거야 그건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 BJ들이 어 자기 계정으로 몇 십만원 충전해 놓고 어 좀 백두산 가다가 약간 좀 가다가 막혔다 백두산 올라가서 잘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막힌다 그럼 그때 조금 자기 아이디로 이렇게 좀 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바람풍이라고 하는 거야 어 유도풍 바람풍 그리고 세탁풍이 있어 세탁풍이 내가 봤을 땐 지금 저거 같거든 어 별풍선 깡의 실체 저거 같거든 그게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라면 별풍선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그 싸준 거에 대하여서 60만원 그러니까 뭐 100만원 쐈으면 60만원 정도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 그렇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세탁풍으로 알고 있어요 어 그게 아마 저걸 거야 세금 공제 때문에 네 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풍선을 받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어찌됐건 부럽네요 풍선 많이 터지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음 전 아직까지 10만개도 못 채웠고요 비응신 이번 달에 제가 목표가 30만개라 그랬는데 씨발 10만개도 못 채워가지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15만개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존망했어요 그 풍선 진짜 어떻게 풍선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예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싸주십사 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말입니다 풍막 채팅하는 씨발연들 바로 광태할게요 또 풍풍 씨발연나 나가 개새끼야 또 지랄을 하세요 씨발연나 이리와 개새끼야 바로 광태해줄게 이 족같은 새끼가 뒤질라고 풍막채팅 치지 말라고 개새끼야 어 포트 옛날에 유도 겁나 잘했었는데 풍을 막는 채팅을 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음 그런갑다고 넘어가 뭐 그리고 이건 뭐야 아프리카TV 탱글다이 노래하는 탱다 SNS 눈길 아 이거 그때구나 저 퀴즈쇼 할 때 탱다님도 이제 베비 때문에 아마 이거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사냐 이게 기사야 와 정말 정말 탱다 SNS가 화제다래 비응신 비응신 이거 되게 기사야 진짜 시발 사진이 이쁘게 잘 나왔다 바로 저장하구요 바로 저장해줄게요 바로 저장 바로 저장 비제이 허연슬 오늘은 제가 방송 켜기 전에 아프리카 잠깐 보라 쪽을 봤는데 남순이 방송 살짝 보고 그거 봤어요 손믹님 방송 손믹님 대박이 손믹님 엄청 이뻐지셨더라 오랫동안 좀 쉬다가 오늘 뭐 복귀한 것 같아 보였는데 되게 이쁘던데 어 깜짝 놀랬어 저렇게 이쁘셨나 어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자 아잉츄가 뭐야 아잉츄 아잉츄는 또 이번에 새로 또 아잉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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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흠 뭐아잉츄 아잉츄 어 영정 두 번 받았어요 받아주세요 우와 아 근데 이거는 좀 케이 컵은 진짜 우와 이건 uncle 같은데 year 누구 얼마 전에 듀란이였는데 듀란? 아 그분? 그분인 것 같아요 그 사람 트위치 한 사람아 그렇죠 어 맞네 맞죠 이 사람 왜 아프리카 왔어? 영종버서인 것 같은데요 영종버서? 와 이분이였어 영종버서 일로가 아프리카로 넘어오셨구나 후원 리액션 1만원 손아트 오일 바르기 기지개 펴기 허벅지 찹찹 미드 모으기 영미님 춤 욕해주기 다리 의자에 올리기 오토바이 공포게임 현재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 우동왕 나작스 도배중 유튜브 갱생 트위치 해달라든가 아 이분 내가 이거 이거 보다가 내가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이거 더빙에 썼지 형 외수박 두개 보고 이상하게 미소지으세요 신상 팔리기 싫은데 소통 당하고 소통하고 싶다 아 아프리카 가서 팬챗 듀란 문화를 개척하겠다 어 채팅창 보니까 좀 나락이 많이 올라가고 좀 박광호 아냐고 물어보고 온갖 병신들 이 방에 다 모였었나본데 어 빡세네 채팅창 그래요 또 트위치에서 이렇게 또 영정당하셔가지고 넘어오셨는데 트위치에서 영정당하면 아프리카에서 영정당할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좀 그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영정당하시면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도 아프리카가 더 빡센 트위치랑 비스무리한 거 같아요 빡센 그 강도는 내가 봤을 때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건 없죠 생새우 대가리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정지를 주진 않죠 동물학대다 지랄이다 해가지고 하여간에 이 피씨충도 이 개새끼들이 문제에요 어 안 그렇습니까? 이 피씨충들이 문젭니다 생새우 대가리 먹었다고 정지당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거 보고 진짜 절레절레 하더라구요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거기 이제 여러 나라의 문화같은게 좀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정지 사유로 이렇게 계속 신고를 넣으면 정지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위치는 이제 음악 관련으로 좀 많이 풀렸나 모르겠네요 스웅님 감사합니다 또 100개를 이렇게 나이 또 나이 또 이야미 고맙습니다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작권 없는 부금을 트겠네요 거기서 전부? 지금 내가 트는 이런 거? 저도 저작권 없는 부금 트는데 대기화면에서는 멜론 틀어놓고 이런 거 모으는 게 존나 빡세요 저작권 없는 부금 하는 게 리렉션 철구 따라하는 건 시발 새끼 너 때문에 네 채팅 같이 읽어버렸잖아 이 개새끼야 나가 가끔씩 얘기하다가 채팅창을 쓱 봤는데 저 채팅창에 있는 단어 같은 게 들어와버려요 책 읽듯이 예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하다가 따라 했다 그래서 누가 저거 따라 해서 해가지고 내가 읽어버렸어 이 씨벌놈 예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 어제 나 뭐 있었지? 어 군이 왔어? 어제 너? 아 근데 최고는 확실히 진짜 피지컬 존댓이네 진짜 최고는 미식축구 해도 될 듯 어 아 진짜 어제 느꼈어 최군 피지컬이 존나 좋다는 거를 응 키도 크고 진짜 이 저 뭐라 그러냐 기골 기골이 좋다 그래야 되나? 어 그게 좋은 것 같아 응 골격이 좋아 어 기골이 장대하다 그렇지 어 너 맞을래 진짜? 아니 동갑이라고 봐줬더니 이 새끼가 점점 선 넘네 너 맞을래? 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미쳤나 너 맞을래 너? 어 야 오람아 맞을래? 눈 깔아라 알겠냐? 어 자 아 아 존나 웃기네 어 죄송한데 저는 이제 주먹이 온다 같은 거 안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형님 네 그만해라 어 아 근데 진짜 병재 그 친구가 주먹이 존나 셉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이도 먹었고 담배도 피고 친구야 대상 후보 올랐어 축하해줘 아 너 대상 후보 올랐어? 보라이어티 보라이어티? 네 얘가 왜 보라이어티야? 얘 토크 아니야? 아니 이거 상을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꼼수야 상을 다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주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라이어티라는 것도 만든 거야 솔직히 보라이어티랑 토크랑 이 저기가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후보가 후보가 누군데 후보가 아예 써봐 내가 볼게 후보를 어디서 들어가지 이거? 제가 링크 드릴게요 어 링크 줘봐 봐 드렸어요 봉준이랑 감스트랑 철구랑 같은 라인에 있노?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구야 친구야 입 닥쳐라 너 어 난 한마리야서 닥쳐 어 어 어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여기 이제 올라있는 것만으로도 뭐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 예 맞죠 여러분들? 여기 올라있는 것만으로도 상을 준다고 하던데? 어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못 오르는 것보단 낫지 못 오르는 것보단 낫죠 이게 여러 명 챙겨주려고 하다보니까 일루절루 많이 빼요 어 용르도 내가 봤을 때는 주식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어? 왜 이 카테고리에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 응 10년 만에 너랑 같이 그러니까 나도 시상식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응 아 나도 좀 옷을 맞춰야겠다 그 저 에? 아니야 나는 요 가죽 잠바 입고 갈래 코또TV 형은 정장 입을 거야 검은색 그러니까 셔츠에다가 좀 아니 봐봐 이거를 봐봐 봐봐 여기 위에다 안에다 셔츠를 입어 그리고 여기 넥타이를 검은색을 하나 입어 매 그리고 나서 바지도 수트 바지를 입어 그건 괜찮지 않아? 그거는 괜찮지 않아? 오바야? 무조건 그냥 완전 그 정장 차림으로 가야 돼? 그래? 아이고 옷도 맞춰야겠구만 네 음 응 최군 옷장 뒤져서 골라이버 사이즈 똑같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최군이 나보다 더 작아 최군이 나보다 더 작고 내가 더 커 배 때문에 축하에 상반짝 기웃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맞지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어 아 옷 사는 것도 귀찮다 얘들아 어 우리도 프로가 삼삼삼개를 나이 똥 나이 똥 나이 똥 얌이 고맙고요 차라리 셔츠 슬랙스 롱패딩을 입어 형 셔츠랑 슬랙스랑 롱패딩이랑 오케이 근데 저 시상식 안 갈 거예요 예 전 시상식 안 갑니다 예 갈게요 가겠습니다 예 가야 될 것 같네요 가겠습니다 겨울령과 배웅줌 컨셉으로 가발 쓰고 웃기게 가자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쌈베이 핍시다 와 나 담배 진짜 인생 담배 찾았다 봐봐 인생 담배 랄프도 흡연자잖아 랄프랑 나랑 담배를 피는데 랄프가 담배를 한 번씩 바꿔와 메비우스 엘비에스를 레몬향이 있었던 이게 노란색 있거든 엘비에 메비우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믹스 그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초록색이거든 사과향이 살짝 나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 나 인생 담배야 나 이제 이거만 존나 필라고 응 이거 진짜 괜찮던데 한번 사봐 담배 피는 사람들 있으니 이거 한번 사보세요 예 아 나온지 좀 됐어? 진짜? 음 근데 원래 쌈배 필 때는 족구랑 피는 쌈배가 제일 맛있긴 합니다 예 일단 만나면 만나면 둘 중에 한 명은 10분에 10분 안에 둘 중에 한 명이 쌈배 안 피우자 한 쌈 하자 쌈배 피우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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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진짜 우리 둘 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담배 존나 많이 피워 하하하하 만나면 10분 안에 쌈배 한 입힙시다 습관처럼 피우자 습관처럼 피우자 습관처럼 한 쌈 합시다 여러분들 예 가죽자 한번 봐 이거 남순이가 맞춰준 거야 팀복으로 비글즈 팀복으로 남순이 협찬받은 것 같던데 보니까 방송에서 자주 입으려고 이번 주 안에 유튜브 촬영 한번 하려고요 전기랑 같이 금강연화 찾아가가지고 전기도 지금 영상 빨리빨리 올려야 돼 근데 이 새끼 지금 영상 너무 안 올리고 있어 머리 좀 머리 좀 같이 잘라보려고 금강연화랑 해서 그거랑 이번 주 내에 조꼬랑 같이 컨텐츠 하나 짜가지고 음악 컨텐츠 하나 하려고요 아프리카 대 유튜버 컨텐츠 대전 플랫폼 대전으로 네 지금 약간 섭외가 좀 안되고 있어가지고 원래 그거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하려고 근데 아프리카 내에서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 어 아프리카 내에서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제이플라 나오나요 하는데 솔직히 이게 좀 저기 다른 회사 MCN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좀 섭외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 회사 차원에서도 맘 같아서 나도 섭외하고 싶지 근데 제이플라님 어렵지 솔직히 유튜브에서 노래하시는 분들 하면은 그 제이플라님이랑 세송님이랑 이 두 분을 좀 많이 꼽더라고 근데 두 분 노래 잘하시지 음 근데 좀 어떤 룰을 넣어가지고 할 거라서 어 좀 재밌을 거예요 예 룰을 좀 야무지게 제가 잘 짜봤습니다 어 황인옥씨 같은 경우는 가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플랫폼 대전 하는데 저봐 그러면은 어 플랫폼 대전에서 패배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텐데 좀 간절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예 인정? 어 가수는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슬로우 비타는 무조건 나가야지 어 철구가 음악에 갈 연관이 있냐고 어 지 말로 가수라 그러잖아 지 말로 지가 지 입으로 가수라 그러잖아 그 새끼는 다 잘해 모든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간이야 어 연기 잘하지 운동 잘하지 싸움 잘하지 축구 축구 잘하지 노래 잘하지 랩 잘하지 어제도 씨알 집에 이제 뭐야 우리집 데려다줬거든 족구가 근데 가면서 아 진짜 다음 시즌에 쇼미더머니 나가야겠다 이 지랄한데 옆에서 보다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가 차가지고 치 이러는데 이제는 그냥 개소리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겨요 이제 제가 철구가 그런 얘기할 때 옆에서 내가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짤이 있었는데 펜코에 철구가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이러고 있는 짤이 있는데 펜코 자주 하시는 분들 그 짤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저한테 그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제목 좀 어 인기글에 개소리 검색하라고 오케이 아 이거지 봐봐 이 새끼 얘기할 때 얘네들은 그래도 철구말을 들어줘 근데 나는 이제 안 듣잖아 이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 새끼 이제 뭔 얘기하잖아 그냥 흘려들어 나는 나는 안 들어 어 나만 봐봐 어 소룡이는 그래도 웃어주고 기가 차갖고 얘들은 그래도 성태도 웃어주고 저는 안 웃어요 이제 예 좀 들어달라고 아니 듣고 싶지 않아 이 새끼가 개소리하는 거 절대 난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어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딱지 코딱지가 뭐야 코딱지 검색해보면 나오나요 코 딱지 뭐 안 나오는데 내가 창현형 집에다 코딱지 묻혔다는데 남의 집에다 코딱지 묻히거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예 없잖아 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유튜브 풀 영상이 있다고? 매니저가 찾아가서 채팅창에 써줘 좀 받아줘요 웃기려고 하는 거 좀 받아달라고? 아니 적당히 해야지 개소리도 지가 모든 분야에 다 일가견이 있고 만물을 깨우친 사람인데 그 새끼 말하는 걸로 보면 100년 이상 살았어 지겨워 이제 나 못 듣겠어 이제 예 족구가 한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말? 그냥 다 진짜 아 나 진짜 짜증나서 이제 못 듣겠어 옆에서 듣고 있으면 이제 짜증나 진짜 어 어 맞아 해가 그림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 지구가 네모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니가 봤어? 봤냐고 씨발년아 못 봤잖아 못 봤으면 확실하게 모르는 거지 뒤져 그냥 우동왕님 감사합니다 또 50개로 팬가입을 나이 또 감사합니다 음 아 초코 딱지 안 묻혔다니까 풀영상 어디 있는데 풀영상 몇 번째 거에 있는데 얘기를 좀 코만 따게 찾아줬어 오케이 확인 보자 그런 거 다 뒤로 놔둬 뒤로 싹 다 뒤로 넘겨 54분 35초 30분 35초 태양이 그림이다 나이 그니까 내 개생이 적당히 아니 내 이놈에 다 유치원으로 그런 거 안 해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럼 태양은 살아있다고 그런 거 안 하시죠? 나도 살아있지 왜냐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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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에 대해서 우구심으로 가질 수 있고 의심으로 가질 수 있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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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논리는 뭔지 알아? 니 논리는 그 뭐야? 나이팅게일이 어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했어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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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리 이 논리 항상 뭔지 알아? 니가 봤어? 니가 봤어? 못 봤는데 니가 어떻게 알아? 니는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50대 50대 못 봤을니 55분 30초 55분 30초 굳이 봐야되냐고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나? 있는 거 살아있는 거 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요 태양이 그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일 코딱지 존나파네 내일 그러면 내일 태양 떠있는데 태양이 문사만 묻고 하하하하 한 10년대 갈때만 내가 한번 패스해 하하 묻혔네 그림이면 나 인정할게 그 10년대 내가 인정할게 아 묻혔구나 내가 아 아 진짜로 내가 묻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창현 형 집 가면은 어차피 창현 형 집을 청소를 안 하더라구요 잘 청소를 안하기 때문에 다음에 창현 형 집 가면 제가 치우고 올게요 코딱지 회수해 가겠습니다 예 아랄피야 네가 회수해 다음에 창현 형 집 어차피 갈테니까 가면은 네가 회수해 코딱지 찾아서 알았어? 네 확실하게 회수해 예 어 이건 제가 확실하게 회수 하겠습니다 원래 림픽 끼치는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하하 그음 아 아 아 어제 외질 방송에서 아름이 연기하는거 개웃겼다 철구와 코트 아픈 아픈 척하는 거 똑같다고? 한번 봐봐봐 어 그런 게 있어? 아 걔가 나 따라하는 거야 아픈 척하는 때가 아픈 척이야 전 진짜 아프면은 어 팔꿈치가 다쳤다 팍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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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예 제 리액션은 그건데 어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아름이가? 응 전형이 쳐맞으려나 아름아 너 앞으로 방송에서 나 따라하지마 알았어? 뭐? 앞으로 방송에서 나 따라하지 말라고 너 안 따라하는데? 너 아픈 척 안 따라했다며 어? 응 음 자 음 자 아무튼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오프닝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컨텐츠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바로 약발방 가겠습니다 예 바로 약발방 출발할게요 전기랑 토론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토론 안 하고요 너 뭐하냐? 뭐해? 뭐해? 무서워 오빠가 더 꾸어와 응? 응 오빠가 더 꾸어와 오빠가 더 꾸어와 응? 응? 바로 견지 때릴게요 예 바로 견지 때려야 됩니다 응? 응? 인성라이더는 저 죽어도 안 합니다 카트라이더는 이제 PC버전 그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 일단 좀 쇼다리 좀 아르미가 구워온다 그러니까 쇼다리 좀 먹고 그러고 나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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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다리 좀 먹겠습니다 제가 쇼다리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쇼다리 아시죠? 쇼다리는 진짜 근데 너무 비싸 쇼다리 너무 비싸고 PC방에서 먹으면 그거 1500원, 2000원 하던데 이거 진짜 솔직히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문어발 어땠습니까? 하나에 200원, 300원 이랬었는데 진짜 이게 너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쇼다리 이거 한 개에 2천 원 실화냐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즐겨 먹는 불량식품들 옛날에 먹던 거 예? 쇼다리는 사랑입니다 바로 쇼다리 예 뜯고 바로 어 약벌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존나 올랐어 옛날에 칸초도 300원이었고 빼빼로 200원이었던 거 기억나? 그때가 나 초등학교 때였는데 불과 20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야 빼빼로 200원이었어 원래 빼빼로 200원이었고 라면 한 봉지도 원래 어 320원 380원 막 이래서 뒤에 10원짜리가 붙었었어 근데 지금 너무 비싸 신라면 하나 요즘 마트에서 하면 얼마입니까? 예? 널 놔 아름아 그냥 얼굴 까고 방송같이 하면 안 돼? 아니 어? 아니야 아니 한번 봐보자 어떻게 나오나? 안해 나 이거 하나만 먹어서 가져갈게 어? 어? 아니야 음료수는 또 왜 또 빼쳐먹어? 어? 하나만 먹었어 게스트 방송 게스트 방송할 때마다 저게 하는 건데 왜 네가 그거 빼서 먹냐고 인마 하나만 먹게 그래 마스크 쓰고 와 짜장면이 원래 옛날에 2,500원이었어 음 짜장면이 원래 2,500원이었고 너무 올랐어 지금 옛날에 쿨피스 조그만거 요거 하나 요거 200원이었어 너무 올랐어 진짜